오늘의 영상 포인트 마인크래프트는 뭐예요 이제? 다이아 맛은 봐야되지 않겠어 마크에서 다이아를 캐 본다 근데 애들이 좀 멍청하다 어? 다이아다 아닌가? 얜 좀 심각한 듯 그럼 즐겁! 자 제가 슬레이트 치면은 곧대 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야! 비와 오 뭐야 비와 슬레이트 언제 치냐고 아까 쳤잖아요 그래?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좀비 아냐 이거? 야야야 칼 들고 있는 애 있어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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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주변에? 악당들이? 야야야 스켈레톤 있어 오오오오 야 삼삼 죽어 삼 알 거 아니죠? 유싹 맞아 밝으면 모니터가 안 나올 거야 날이 언제 밝아? 슬슬 밝아가는 느낌? 여러분들 혹시 어디 있어요? 저 용암 베리어에 있어요 아아 아 스켈레톤이 자꾸 내가 노리는데 어떡함? 자 당신 바뀌고요 오! 살 수 없다면 다 같이 죽어버리겠어 꺼지라고 꺼지라고 꺼지라고요 꺼지라고요 저기요 어?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열어? 못걸려 못걸려 아 당신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야 불타는데? 아니야 이제? 뭐해 뭐해 여기 여기 좀 이렇게 확장시켜 놓자 거기 밑에 쑥 파세요 왜요 우리의 보금자리라고 여기 왜 보금자리라고 여기 왜 보금자리라고 아니요 노동 좀 하세요 노동은 네가 제일 화나고 있는데 아 밝아진다 그렇지 밝아지지 쌤 네 아 아 허튼 수적 좀 하지마 허튼 수적 좀 너네 어딨어 뭐해 쟤는 아니다 먹기지 몬스터 없어 나와봐 아 아 아 싫어해 어? 아 아 아 안 할게 안 할게 왜 뿔을 처리해가네 아니 그렇게 하는거 아니라고 마인크래프트는 용 용서할래요 그냥 마인크래프트는 뭐에요 이세? 다이아 맞은 봐야되지 않겠어 그냥 다이아 캐는 게임이야? 섬 녹감이라는거 아 오 이제 이제 좀 알거같아 가운베나무 두개에다가 나무막대기 두개를 딱 딱 이거 안만들어지냐고 이씨 어 만들었어 나무괭이 드디어 만들었다 이거 이거 돌캐면 되는거 아니야 그치 응 근데 그거 곡괭이로 캐야돼 아 이미 나무곡괭이 만들었죠 이게 손에 있는거 괭이야 괭이 곡괭이가 아니라 괭이랑 뭐가 달라? 괭.. 괭이는 밥 멜 때 쓰는거야 내가 그거 줄게 손 바꾸네 막 너 올라프야? 응 원래 이제 캐고다니인데 오 졸라 빨라 뭐야 내가 내 핵 있는 곳까지 파고갈게 어떻게 올라올라 어 뭐야 야 여기여기여기 야 여기 살려줘 용용아 살려줘 용용아 살려줘 파줘 진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뭐야 내 앞에 꽌치죽아 죽어버렸어 아니 이렇게 파고가면 안돼요 이거 누가 만든거야 이거는 이런거 mpc들이 만드는데요 이런데도 굉장한 아이템들이 나온다구요 오오오 야 살려줘 야 거미줄에 걸려버렸어 으아아악 살려줘 내가 점점 가려앉고 있어 뭐해 이딴 게임 왜해 아 왜요 꽃으로 맞을래 니도 하하하하 어때 내 꽃으로 맞는 느낌은 어때 어디..어디 어딜 아 집 짓는겁니까 아 야야야 준비도 온다 빨리 만들어 이씨 이리와 나 침대 만들었어 야야 같은 침대에서 자는거 맞아? 자면은 여기서 태어나는거야 이씨 으is iedz 으흠 야ii 미친놈아 Elliott 야itet 으 alar 어? 야 넘어왔어x2 어떡해 태연아 야 태연한 태연한 장소가 지옥이잖아 뭐야 이색이 야 존미니 잡아존미니 어때 너희 아빠의 고기로 맞는 기분은? 다이아 땅 파자 땅 파자 자원을 얻으러 가봅시다 다이아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 뭐 할래? 다음에 놀러가가지고 벌주 면제권 나 운 좋은데? 그럼 지금부터 맨 처음으로 죽는 새끼 뭐 할래? 타의적으로 가능해? 아니 안돼 죽임당하면? 좀비한테요?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제 죽임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미친 소리들 하지마 다이아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? 막 사람들 다이아 그냥 막 들고 다니던데? 받아보면 나와 내려가고 올라가는게 맞는거지 어? 다이아다 아닌가? 에메랄드인가? 아 진짜? 에메랄드.. 어 이거 캐지는거 보니까 다이아 아닌가 보네 아 씨 야 이거 캐는데 아무것도 안먹어져 이거 곡괭이 문제야? 어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? 제가 지금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 에메랄드는 확실히 초록색이거든요 그럼 다이아 맞을걸? 근데 왜 캐는데 안나와? 그 왜 나무 곡괭이가 못 캔다니까 다이아 다이아 발견을 발견하는거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아니죠 캐하죠 선생님들 말이 씨..팔X 다르시잖아요 선생님들 다이아 어떻게 하는데요? 모르면 맞아야죠? 얼마나 더파야 내가 지상을 볼 수 있을까? 나가자마자 양 잡는 다음에 살 좀 뜯어먹어야지 오 흙이다 흙 나왔다 아.. 아.. 젠장! 밖이다 젠장 양이다! 양! 오 야 양 안 때리지? 와.. HP 드디어 찬다 오! 제작대 만들었다 오! 나무꽃게임 만들었어 미쳤다 두 시간이야 녹화 시작한지 한 시간 됐는데 그래서 밤 언제 끝나냐고 와아 이거 보여 위에 나와봐 햇불탑 설치해놨어 어디 보자 어디 어디에 있다고요? 여기 높이 있는 거 안 보여? 탑? 아니 여기 좌표가 있어 좌표 뭐 누르면 나오는데 근데 보는 법을 몰라 일단 뭔가 이쪽일 거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탑을 세워놨다는데 얼마 높게 세워놓지도 않아 놓고 탑 세웠다고 한 거야? 내 간절함 보다 높았어 그게? 아니 전혀 하나도 안 높았어 있구요? 어디? 이제 높아 보일만 해 아 축 다시 말해줘? 마이너스 180 26 일단 X좌표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뭐야 여기 집 뭐야 에? 집 뭐야 이거 집 있어 원래 마을이 있어 사람도 있어 사람이 아니고 좀비였어 NPC가 지켜주는데 안 때리면 잠깐만 이거 좀비 아닌가? 사람인가? 오 사람이야 코 존나 커 징징이야 우와 지려 여기 여기 야 문명이 야 훔쳐갈 것 좀 있어 보이는데? 우와 빨리 야 나 검 하나만 줘 얘들 빨리 척살 시키고 우리가 여기 살자 아니 걔네 지켜준다니까 거기 살면 된다고 그냥 그러면은 나누는 게 되잖아 이게 많아서? 어 곤란하지 않아? 안 곤란해 아 걔네 안 먹어 나왔어? 집 밖으로 나와봐 아 저기 있다 우리 3일만에 만나는 거냐고 젠장 살면 되겠다 여기 내 집 니 집이 아닌 게 거기 사람들 자꾸 들어가거든? 아마 걔네들이 주인인 것 같은데 걔네를 죽여야돼 아니야 같이 살면 된다고 미친내끼야 하하 아 씨 뭐해 어디세요 내 집이란 뜻이니까 죽여야겠다 아 쌈님 벌주 드세요 아 벌주 드시라고요 이거 내꺼 방해했잖아 저 죽였잖아요 저 죽였잖아요 하하 하하 야 야 비에고 누가 키웠어 야 하하 야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야 나도 줘 나도 줘 개자식아 하하 아니 뭐해 뭐야 야 야 내 집에서 누가 자고 있어 이런 미친놈을 봤나 죽여 난 죽여 내가 얘꺼 침대 부숴가지고 뺏었거든 오 얘 화낸다 야 다른 애들꺼도 침대 다 뺏어야겠다 헬로 오 야야 얘 사람 때린다 얘 야 은인들한테 뭐하는 짓이야 어 이거 저 피곤했나보다 미친놈이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때렸으면서 쌤님 어디에요 금줄게요 금줄테니까 철곡갱이 줘 여기 응용님이랑 있어요 지금 지하에 있음 네 이거 화살 잡고 날라오는데 응용님 멈춰 이 새끼 왜이렇게 뭐가 박혀있어 이 새끼 전해를 만드는데 오 야 철괴 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철괴를 저기 좀 같이 씁시다 뭐가 있다고 하나 오 금괴 나왔다 금괴 금으로 그러면은 그거 만들 수 있는거야 금곡갱이 다 아들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잘 못해봐 이게 아까 그 용용이 니새끼가 쌓았다는 그 탑이냐? 거기 있어? 존나어렵네 저거 횃불 왜 박아놓은거야? 저거 뭐 버섯이야? 화면에서 횃불이라고 개 짜증나네 아 쉿 뚜뚜뚜뚜뚜 닭다비두 둬 passer 언제나 보갑니다 너 refroud 꼴 zij akk